스마트폰과 마커의 블루투스 페어링 방법 스마트폰과 마커의 블루투스 페어링 방법입니다. 어플을 실행시킨 후 마커를 떼면 자동으로 페어링됩니다. 코스 설정 방법입니다. 핀 위치, 그림 방향, 거리 단위, 음성 안내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마커에서 표시되는 정보 내용입니다. 마커의 LCD에서는 상황에 맞게 자녀 거리, 폴번호, 그림 방향, 거리 단위가 표시됩니다. 볼마커의 스마트한 변신 스마트골